제가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계산하는 분, 물건 사는 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건드리면 울 사람이 많아 돈도 없고 관계도 힘들고 자식새끼는 뜻대로 자라지도 않고 몸은 병이 들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천국을 거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지옥까지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지옥을 갔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못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하려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대선 때만 되면 실력 있는 무속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처하면서 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점괴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성 월간지 같은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측을 한 사람이 됐다고 유명세를 얻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단일화 어쩌고 그런 말이 나오지만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기호 10번이 될 리는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확률이 50%예요 맞추기가 너무 쉬워 그래 안 그래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어떤 무속인도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건 왜 그러냐 초적전이라고 그래요 괜히 말했다가 망신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대충 둘 중에 하나 되겠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인류 70억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를까? 인간은 앞일을 모를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전도서 7장 14절 못을 박았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시간대는 크게 잡아서 세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에 닥칠 시간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만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지금 내가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형통한 지금 이 시간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공고하거든 지난 날을 돌이켜서 지난 날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짐승은 못해 짐승은 그것도 못하는데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앞일은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인간 중에 1분 1초도 장례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25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셨느라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맞추신 게 아니고 인간 중에 맞췄다가 하는 것은 그냥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늘려놓고 그 중에 한두 개가 맞으면 그 사람이 맞췄다 하는 것뿐이지 알아서 맞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말하셨다 누가 보곤 9장 22절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완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자 보세요 죽을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내가 미움받고 핍박이오고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우리처럼 앞으로 예수 믿기가 힘들어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말을 하시냐고 그런 사람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건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능력 우리 주님만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때로는 감추어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눈 있는 자는 보게 하셔서 그걸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예언을 하셨을까 첫째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믿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미리 말하신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의 말은 사실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조차도 먹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신비성, 처월성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앞일에 대하여 미리 말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믿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믿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하려고 했느냐 대비하라고 일기예보를 왜 하는 거죠? 내일 날씨가 춥다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준비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지난주 말씀에 그럼으로 너희가 15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럼으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에 그럼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럼으로 그 말은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말을 하시고 그럼으로라는 말을 하셨을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올 텐데 즉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끝이다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마침표가 딱 찍어지고 나서야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저크리스토가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저크리스토가 출현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해라 왜냐? 이제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도대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엄중하게 하셨냐 이 말씀 쭉 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고요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건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만한 여유도 없다 그랬다가는 너희가 더 큰 화를 당한다 지붕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일하러 올라갔을까? 우리처럼 꼬추 놀러 갔을까? 지붕에 수리하러 갔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이건 좀 문화적인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도인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에요 그때 개념은 예수님이 말하는 지붕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초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난리와 재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에 너희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라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로세처가 뒤를 돌아와서 소공지둥이 된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환란과 어려움과 재난을 만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이 거둑 벗어놓고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영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 문장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거둑 가지러 가지 말고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당연히 화가 있죠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50kg짜리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벤 자들이 얼마나 피난 가기 힘들겠어요 젖 먹이는 아이들을 안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는 말이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미리부터 그런 것까지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법문의 말씀을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라 여기고 익숙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읽고 봤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살벌한 이야기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어렵다 준비해라 도망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시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은 그날에 굉장히 고생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큰 환란이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죽잖아요 고생이 엄동소란에 도망을 간다든지 대피하려면 노상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더 비참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어나는 건 왜 큰 문제냐 안식일을 범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과거에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아랍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6일 만에 전쟁 끝나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그러니까 환란의 날이 났을 때 안식일을 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주중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재난과 환란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젖 먹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에 이게 지구가 둥그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요 인자가 오실 적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그 말 나오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또 연이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 밤에 잠을 자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셨다고 한다는 생각에 어느 날 그걸 깨달아지더라고 예수님이 어느 시즌에 딱 오잖아요 어떤 곳은 여름이에요 어떤 곳은 겨울 어떤 곳은 밤 어떤 곳은 낮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적 묘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환란은 21절에 그때의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 그건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죠 인류는 지금까지 재난과 환란이 그치지는 않았어요 전쟁이면 어제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지진이 한 번도 없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일어나는 재난과 기근과 난리라고 하는 수준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난리라는 것이죠 전쟁? 뭐 지금 그때는 없었나요?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의 닥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벌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다 대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옮겨붙지는 않아요 거꾸로 일단 전쟁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핵전쟁이 될 거라고 해요 러시아가 지구상에 가장 큰 핵 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미기가 닥쳤다 이게 더 이상 이 정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미국과 러시아가 자존심 싸움이 딱 부딪혔을 때에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과거에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케네디하고 단판 져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세계대전을 피했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도록이면 나토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상 최대의 전쟁이 될 거다 지진도 만약에 일어났다 친다면 앞으로의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된다 기근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예수 그리토의 제림을 목전에 앞두고 나타나는데 그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 될 거다 왜? 이후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이름을 지어봅니다 그리고 그 날들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건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느라고 그 환란의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그 기간을 우리는 대략 7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일회는 환란의 극심한 시간들이 될 거다 70년으로 두시지 않는 이유가 그랬다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7년 주님 보시기에 짧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기간 정도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크리스토가 출연해서 언론이라든가 사람들이 저크리스토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언론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서 화해를 시켰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선전을 하겠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선전 책략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막 꼬들돌고 오열하잖아요 만져주면 미칠 듯이 하고 그게 결코 나는 쇼가 아니라고 봐요 그들에게는 메시야거든요 그들에게는 구주예요 그러니 앞으로 전 세계의 저크리스토가 가는 곳곳마다 교황만 우리나라에 나타나도 카톨릭 신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그 정도의 수준과 파워가 아닌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통령으로서의 저크리스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왜? 그는 가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알고도 자꾸 속는데 문선명 씨가 메시야 역할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관수고 한 학자하고 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 타고 나타나잖아요 김정은도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백마 탔다 그러면 이제 맛이 간 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됩니다 이 문선명 씨가 메시야라고 했던 자처했다고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와라 나와라 둘이 결혼시키잖아요 아프리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시켜버리고 한국 사람은 말도 안 통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끙끙대고 살잖아요 나중에 자식 넣고 가정 파탄시켜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정한다는 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란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 이상인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그런 배우자를 정해줄 때 둘 말 없이 순복하고 만쌍 이만쌍이 결혼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오지 않아요 공중에서 오신다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어리석은 자들이 속아요 이 중에도 있어요 앞으로 보라고 앞으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 크리스토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설치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됩니다 성경 한 절만 봐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만이한테 넘어가는 걸 보면 이만이하고는 비교당된 천백만배가 능력이 나타날 텐데 하늘에서 풀을 끌어내릴 텐데 무슨 수로 버티고 갈지 참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는 우리 인류에게 닥치는 환란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 예수 믿는 우리만 환란을 당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환란과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자연적 재난을 무슨 수로 피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는사나 믿지 않느냐나 동일하게 환란을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토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마지막 때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마 무시한 핍박이 가해질 텐데 그러니까 환란이나 재난은 모든 인류에게 당하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성도된 자들에게는 핍박이라고 하는 무게가 더해질 거라는 거죠 타협을 한다든지 저크리스토의 표를 받는다든지 그들에게 협조를 하면 핍박은 없지요 재난은 있지만 핍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거기에 더하여 핍박까지도 올 거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도 내놓지 아니하므로 재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애국의 백성들이 그것이 일종의 환란인데 그들에게는 하늘이 어두워진다든지 우박이 내린다든지 이가 출현한다든지 개구리가 출현한다든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국의 신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이 섬겼던 신을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아주 대역설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뒤끝이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장 강력한 우상인 장자를 쳐버리고 데려가시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안상하게 지켜주셨어요 개구리가 못 들어가 이가 들어가질 않아요 해가 다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해가 어둡지 않았어요 이게 특별히 배려하셨고 마지막 장자도 어린 양 피로 인하여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하셔요 능히 그런데 웬일인지 마지막 날에는 그런 안전장치와 구별을 하게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만 특별히 지켜주지는 않고 단지 똑같이 환란을 다 당할 것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환란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주님께서 이미 스케줄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들을 모두를 세상으로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그 기간들은 너희를 위해서 길게 하지 않는다 감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24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신다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깊은 의미는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그 환란의 시간을 능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환란을 피할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숨겠어요 숨는 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견디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배교를 하든지 지킴으로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견디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연하게 어려움을 만나고 우연하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맞아?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타협을 한다든지 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미리 말하였노라 어려운 거야 고난이 있어 힘든 거야 가난한 땅에 가려면 광략길 걸어야 돼 그냥 광략길을 걷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봉착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산채로 터부로 잘라버리고 광략에서 유리하여 죽게 만들고 여자들은 유린하여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숱하게 당했는데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원전한 성도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믿음을 버린 일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도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환란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이 너희를 비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왜냐? 나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중에 이미 피할 길을 만들어놓고 너희들을 몰아가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7년의 환란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우리를 품은 것 같이 능하신 팔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인데 그거는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은 앞으로 당해야 우리가 하는 일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한풍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마지막 환란도 이길 수 있는 능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환란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없다 그래서요 모든 인류가 당하는 환란을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이 지상의 어떤 방공호를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으시는 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샌땅처럼 구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만 특별히 지켜주실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왜 그러시는가? 이게 모든 세계가 마지막을 향하여 치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문화,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은 무척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연했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직접 본 경험자들의 산증거도 들었고 어릴 적부터 그리고 신앙적 배경과 체질화 돼 있어서 이들이 환란을 이기는데 우리보다는 저항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한국계 초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견디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넘어진다고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안 넘어질 거를 지금 성도들은 퍽퍽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대환란을 버틸 수 있겠는가 정기 없이 못 살죠 옛날에는 정기 없이 살았어요 정기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우리 샤워하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대환란이 닥치는 이런 모든 문명의 이기가 위협을 받고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에 대하여 진리 안에서 저항하려고 할 때 그런 모든 혜택들을 뺏기고 말 건데 과연 그걸 견뎌할 수 있는 체질화된 능력이 있느냐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버텨야 하는데 결국은 그걸 버티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믿음의 힘밖에 없다 베드로가 마음에 수없이 작심을 했죠 다 버리지다도 나는 주님 안 버린다고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딱 버려버렸잖아요 다시 돌이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에 휘말릴 수 있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하고 환란을 대하는 자세는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과 핍박은 대항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기 때문에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춘향이가 참았잖아 춘향이가 이 대홍을 믿고 참은 거 아니에요 변사또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 고개 넣으면 넣은 대로 조롱하면 조롱한 대로 오매불망, 이도형만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거짓거라고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환란에 가시밭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성질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랍니다 자 우리 24절을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2절과 24절이 일종의 믿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 환란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위한 배려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세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세 부류 첫째는 단수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가 하나 출현할 것이고 그 뒤에 조물의 기들 그리스도들 가짜 예수들이 등장한다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짜 예수를 만나고 싶거든 계룡산에 가면 수두룩하다 그래 계룡산에 가면 예수들이 많고요 이렇게 사람들 거느리면서 실제로 왕관 쓰는 일도 있어요 왕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두 왕자 써 있고요 후두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수염 길고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런 그림도 사진도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추종자가 있어 진짜 예수라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적 그리스도는 아니고 적 그리스도들이라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분별이 어려운 부류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사도냐 사도도 초대학교 때 활동했던 자들을 사도라고 읽혔는 거예요 제 개인적 견해로는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지 사도의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목사고 목회자이지 사도님 웃었잖아요 사도님이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들 시대가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해를 위해서 그때 목사들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단어를 쓰셨겠어요 그때는 사도도 출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닌가 그건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거짓 목회자들로 봐야 된다 거짓 설교자들이 마지막 때의 득세하고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표적과 헛된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사랑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현혹되게 만들어서 소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역사 본인들이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몰라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과 축복을 믿지 않아요 소경이잖아요 보고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죠 키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영적 소경이고 기먹을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소경된 자들이에요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니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어두운 자를 인도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인도하니 100% 함께 널만길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미혹의 역사들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빠져들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표적 때문에 그렇다 표적은 가짜가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 어떤 가짜들이 나타나서 병을 고친다 사이비 2단 단체에서 어떤 기도 영답이 일어났다 저는 가짜라고만은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 가짜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병을 고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 거짓 목자를 믿게 만드는 그러한 악의 도구로 표적이 쓰임받게 될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미혹에 안 빠져들 수가 있냐 이게 참 분별이 어려운 게요 가장 비싼 가짜는 진짜와 비슷한 가짜예요 모조품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ABC 등급이 있거든 그런데 비싸고 공을 많이 들인 것일수록 진품에 가깝다고요 가짜인데 진품에 가까워 딱 보면 어린아이들도 아이고 가짜구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가짜는요 수십 년을 갖고 다녔는데도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달인인가? 달인의 세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명품 가방 수리해 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명품 가방 수리한 분이 나왔는데 실도 다르대요 그래서 실을 다 뜯어내서 그걸 염색해서 그 실을 다시 써야 된대요 다른 새 실을 쓰면 가짜래요 그런데 종종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부인들이 명품 가방인 줄 알고 수십 년 들고 다니다가 헐어가지고 고치러 온다는 거예요 수선화로 그런데 가짜돼 그러니까 묻더만 PD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합니까? 그때 안 한대 아랫다가는 부부의 불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 남편도 모르고 사다 줄 수도 있고 가짜를 진짜라고 행세하고 거짓말로 사다 줄 수 있고 부인은 진짠 줄 알고 이 가방을 애지중지하고 갖고 다녔다는 거야 일리가 있는 일이다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얼마나 가짜가 진품 같으면 갖고 다니면서도 그걸 속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다른 건 다 속아도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속으면 안 되잖아 영적 사기꾼에 걸려들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진품이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 괴로운데 어쩔 수 없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인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주의에 들어가서 다 가짜요 가짜일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 정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들은 자기 수준의 이상의 정치인을 두지 못한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치 수준이 형편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도 인정하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득세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무덕대고 뽑아주는 국민들 수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하철 놔준다고 뽑아줘 버려 우리 동네 집값 올려준다고 뽑아줘요 그런데 4년을 해보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때뿐이고 선거 끝나면 동네에 오지도 않아 그런데 또 선거철 한 1년이나 앞두고 나타나가지고 슬슬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때가 됐구만 그러면 속았잖아요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외국이나 돌아다니고 그런데 4년 있다 또 나타나가지고 무슨 당이라고 뽑아주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20년 30년 채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 지역이 낙후됐다 좀 바꿔봐야 되지 않냐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투표장인가 하면 또 안 바꾸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버린다는 거야 그냥 막 말을 해도 돼 이번에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그럼 막 박수치고 막 그리고 끝나면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을 만든 게 누구냐면 국민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초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성도와 먹자 사이에 참 죄송한 이야기만 붙이고 싶어요 성도는 자기 이상 수준의 먹혜자와 설교를 두지 못한다 못 둬요 왜? 땅의 사람한테 자꾸 천국이야기를 하면 감당을 못 해요 땅의 이야기 해달라는 거야 땅의 이야기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야 거꾸로 볼까요? 천국에 소망을 둔 수준 높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육의 설교를 하는 목혜자 밑에서는 못 깨듭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따뜻하게 해 주고 목사님이 친절해 줘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못 있어 억지로 됩니까? 내 핏질이라도 그 기회는 못 다녀 아쉽게도 우리가 정치인을 구분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인상이 좋다 인상 좋아서 뭐하게? 우리 어머니가 노태우 씨를 좋아했어요 기가 크다고 기가 크다고 뽑아진 사람이 있었어 노인들 중에 기가 크다는 거야 기가 잘 생겼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맞냐 틀리냐 저 정치인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로 접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선지자도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도 그렇게 접근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적을 보지 마시라는 거야 표적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감정에 따라 치우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흔들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중심을 딱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것에 맡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 여러분 병 낫는 거 좋은 일이죠 부자되는 거 좋은 일이죠 출시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부끄럼 없는 자로 서게 만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고 다른 건 다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여기시고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왜 미리 말하셨을까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음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마지막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같이 마지막 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 땅에 피난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숨는 길밖에 없고 믿음의 인내를 갖는 길밖에 없으니 마지막 때 잘 견디고 분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